야, 민호야, 너 이거 쏟았나 보다, 맥 이거. 보리차. 보리차 쏟았나 보다. 보리차? 야, 야, 야. 야, 지금 일어나고 쏟는다. 오 마이 갓. 오, 조심히 조심히. 형, 형 거에 뭐 저기 묻은 거 있어? 빼야겠다. 왜? 주연이는 뭐지? 응? 너 뭐야? 다 끝났잖아요. 뭔데? 야, 진짜 오늘 빛질러 음악장 당긴 당긴다. 난 당신을 생각해요. 그럼 끊어라 불러봐.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일은 이제 다시 돌아볼 수 없다, 나 여름아.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울러댄 하얀 슬픈 고독뿐. 그때가 다시. 아니, 그 빛질러 음악처럼 그거 한번. 자꾸 유도하세요, 빛질러 음악처럼. 제가 빛질러 음악처럼 하는데. 다음번에 딱 하면 된다니까. 다 됐다. 무슨 울러댁야? 여기 조그마한 구제야. 아니, 거야, 친구야. 여기 겁나야지. 손이 안 잡아냐? 사장님이 괜찮으세요? 네 고맙습니다. 저, 저 늦게 이겨내십시오. 무슨 말이에요? 이거 아래에 있는 거 왜요? 왜요? 이거 아래에 있는 거 왜요? 빼바람이 없는데? 빼바람이 없는데? 이거요? 아, 대박 아... 이거 누구 옷이에요? 어? 백옷 뭐야? 이게 왜 여기 있어? 입게 이따 추우면 덮으려고 아니, 선물이 되게 걸려가지고 아, 미안합니다 말려 놓으려고 아, 좋았어요? 응